정민 씨, 다 됐습니까? 네! 자, 음악 주세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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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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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마지막까지! 술 위 선관가고! 좋아요! 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의 인슘샷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관 쓰시고,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왜 세연 씨… 세연 씨만 힘들어 보겠죠? 아, 아… 자, 좋습니다. 우리가 바로 소울이 수집가다, 퀸의 품격이 느껴지는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내부 무대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씨의 장소리 버블, 단소리 버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상암에서 가장 빛나오는 육각형 우정, 스테이씨가 비 마인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해요 나머지 멤버들도 이동해 주시고 스테이씨 괜찮나요? 저 200% 정도 아,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동해 주시고요